망치로 증거인멸입니다. 신림동 칼부림 사건 피해자 조모 씨와 관련한 추가 소식인데요. 조 씨가 범행 하루 전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평소 쓰던 PC를 망치로 부순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.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인 조 씨는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. 당초 조 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. 들어보시죠. 그러나 조 씨의 범행 준비는 사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. 범행 하루 전에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. 범행 직전엔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다는 진술을 받아 냈습니다. 또 오래전부터 살인에 대한 범행 욕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. 경찰은 조 씨가 검색 기록 등을 지우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포렌식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조 씨는 자신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진술을 하긴 했는데 정작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니까 이 검사는 또 거부했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원래 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감정이 복잡하다면서 돌연 거부했습니다. 조 씨는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,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. 치료 전력은 없군요. 조 씨는 체포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.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, 이어서 할머니로부터 왜 그렇게 사느냐는 질책을 듣고 화가 났다고도 했고요.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니를 복용했다고 주장을 했다가 또 이를 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조 씨가 결국 미리 범행을 저지를 마음을 먹고 공격 대상도 정해둔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, 또래에게 열등감을 느낀 게 범행 동기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오랫동안 자기보다 키가 크거나 잘생기거나 돈을 많이 버는 또래의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,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건가요? 다만 경찰이 그런 내용들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경찰은 조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 신빙승에 떨어지는 만큼 정확한 사실 권리를 앞으로 밝히는데 수시락을 모으겠다고 밝혔고요. 또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리는데요, 오늘. 공개 결정이 나면 경찰은 즉시 조 씨의 얼굴과 이름,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즉시 오후에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사이코패스 검사 받고 안 받고가 뭐가 중요하냐, 이미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강하고 엄하게 처벌하라,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이 아주 많더라고요. 신상공개 여부도 어떻게 결정나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신상공개 weekend 신상공개